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바비코너 목사님께서 밥존수 목사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내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비코너는 예언사역 및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도 오랜 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현재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일에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잠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순회 목회자나 외부 강사들에 비해서 그 교회를 단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나 전체의 교회를 돌봐야 할 부분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역은 주로 밥존스, 폴케이스 데이비스, 그리고 저와 이렇게 세 사람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자의 지팡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14년 전에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다가올 시기들에 일어날 일들과 그 일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영적인 친구인 밥존스는 수십 년간 정리해서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존스가 저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당신이 목자의 지팡이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를테면 다른 분의 사역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밥존스는 예수님이 그 일을 원하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는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서서 조용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일을 하지 않으려는지 밥존스께 설명을 잘 했었어야 했는데 제대로 표현을 못했구나 라고 그 일을 골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의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의 앞에 와서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목자의 지팡이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밥존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 아닙니다. 제가 왜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는 저는 그런 깊은 게시를 받을 수준이 안 됩니다. 제가 제 앞에 와 계신 예수님께 저는 그러한 심오한 게시를 받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자마자 그 순간 저는 천국 위쪽에 둥근 돈 모양의 어떤 곳으로 이끌려 올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천 수만 개의 커다란 모니터 스크린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의 아래에, 뒤에, 옆에 거의 모든 것에 그 커다란 모니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니터에서는 모두 다른 영상들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 영상들을 보는 순간 저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런 깊은 게시들을 내려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 후에 저도 목자의 지팡이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먼저 듣고 애원하며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아리조나 주위에 있는 피닉스에 가서 패트리사 킹이 준비한 지패에서 밥 존스와 함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패트리사 킹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밥 존스와 함께 앉아 있는데 밥 존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자네 주위에 지금 큰 천사가 있는 거 아는가? 그때, 네, 제가 천사가 제 곁에 있는 것을 영어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밥 존스께서 다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럴 거요. 왜냐하면 천사가 자네 뒤에 있거든. 그런데 그 천사가 아주 커요. 그때 패트리사 킹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교회 담당자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찍은 사진에 제 뒤에 있는 천사의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었습니다. 밥 존스가 말한 대로 저의 뒤에 서 있었고 그 천사는 엄청 커서 저보다는 3배 더 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사가 찍힌 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서 모두 쳐다보면서 모든 사람이 놀라서 환호성을 지를 때 밥 존스께서 저에게 웃으시며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 천사가 크다고. 지금까지 바비코노 목사님께서 밥 존스 목사님이 바비코노 목사님에게 해주셨던 애연과 환상에 대한 증언을 들려드렸습니다. 바비코노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